오늘은 완전히 보통 밥을 1.2배 꼬봉밥으로 밥을 먹기 시작하네요 큐디밥은 초고아보드였고요 그다음에 백미를 우압백미를 했는데 와 진짜 밥맛이 끝내줍니다 여러분 우압백미를 사색해주세요 우압백미를 부부가 맛있는 치사를 시작합니다 치사가 유리해주시니 뚜껑을 열지 마세요 욕백미를 부르는 것 같은 과정 또 우리의 키 compat사용 장식으로 먹었다는 것 같아요 대단하게 이제 점심을 익히네요 저희는 호박미를 제일 좋아하는데 우와 꿀꺼기에 왔어요 꿈을 넌 꽉ły 동작까지 우압까지 쥔어요 그럼 밥을 한 번 써보겠습니다. 아, 김이 뭐랑만하면 나는 것 같아. 이번에는 무아보루에서 밥을 줘봤습니다. 슈퍼 곡물, 쿠쿠가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 슈퍼 곡물을 더욱 편하게 차지하고, 슈퍼 곡물을 더욱 편하게 투구하세요. 뿌! 1. 2. 2. 3. 4. 고압 5대입니다. 고압 4대를 선택해주세요. 슬프를 터치고 울림 시간을 받은 후 고압 4번을 눌러주세요. 슈퍼 국물, 쿠크가 맛있는 치사를 시작합니다. 취사가 요리 중에는 뚜껑을 열지 마세요. corporation 은근에 당신은 반냄새가 배고파 진기 배춘 시작 무슨 부악대 소리같은 소리가 나네 와 끝날 때 자기가 무슨 밥을 했는지 한 번 더 언급하네요 우와 저 밥 봐 반질반질 웃기니까 잘 자르네 수업 가이드로 더욱 편리하게 쿠쿠 하세요 쿠쿠